배우 송혜교가 앤버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 팬디와 함께한 보그코리아 부어로의 커버가 공개됐다. 이번 화보는 보그의 27개국 연합 프로젝트 테마인 뉴 비기닝즈를 주제로 완성됐다. 뉴 비기닝즈를 표상하는 듯한 떠오르는 태양 앞에 선 송혜교는 올해 팬디에 합류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킴 존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1 FW 여성 컬렉션과 어우러졌다. 송혜교는 특유의 절제된 눈빛과 포즈를 선보였다. 한편 배우 유아인은 이번 보그코리아 부어로 커버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축하해 새로운 시작 더 새로운 송혜교라고 응원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자랑했다. 송혜교 역시 유아인의 게시물에 하트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.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 선후배 사이면서 우정을 나누는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유명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십니까!